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5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11일 0시 기준 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영등포구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,721명, 동대문구는 1,695명입니다.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. 한편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를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. 한학원을 시작해서 제한된 직계는 101 5 janvary에 대해서는 제한된 직계가족의 위험에 전환을 위해 기준에서 제한된 직계가족스러우며